클라스 보송 오호 스키 썼어 스키 썼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뮤츠와의 대결 잠깐만 일반 파이터가 12,000이나 돼 안되겠다 우리 가논 돌프 아저씨 초월해야 되겠다 오케이 뭐야 이거 아니 사람이 갑자기 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로 올라왔어 13,500 됐어 오케이 이제 레전드도 깰 수 있겠다 기리개굴린자의 위력을 보여주지 대표 스킬 물수리검 가자 좋았어 뭐야 물수리검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위험해 위험해 꼬리가 너무 길어 내려와 막치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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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덤벼 물수리검 한번 오 파동탄인가 니가 파동탄을 쓴다면 나는 물수리검으로 상대해주지 오 뭐야 뭔 똥폼이야 닌자의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지 좋아 좋아 야 왜그래 왜그래 저번처럼 그냥 떨어지지마 제발 너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고 에스퍼 타입이라면 나한테 고스트 스킬이 있지 야습 가자 잠깐만 내꺼 필살기 보여줘야 되는데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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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딱 붙어있어 기리개굴린자 필살기 좋아 오 뭐야 뭐야 달에서 때려 이게 진짜 기리개굴린자지 뮤트 참전 일단 빛으로 돌아가자 이제 레전드 스킬이 전부 다 모을 수 있겠지 여깄다 여깄다 와 이제 안밀려 붙어볼 만하겠다 너 왜그래 왜그래 정말 리자몽이 왜저래 리자몽 상태가 안좋아 왜 계속 화염방사를 써 오 뭐야 뭐야 아니 내가 쓰던걸 너도 쓴다 이거지 안되겠어 가자 아 오케이 이게 쉐도우볼이었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난동부리잖아 안되겠어 전설의 차이가 뭔지 보여주지 니가 매운 카레 먹었다고 뭐가 좀 되는줄 아나 본데 오 호호가 났다 호호 떴어 호호 와 퀄리티 보소 잠깐만 호호 보다가 지겠어 아 호호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거야 클라스 보소 클라스 보소 오 호호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아 이게 그 날씨 더워지게 하는 그 날씨 스킬인가 본데 잠깐만 호호 보다가 지겠다 잠깐만 뭐야 구경하다가 이겼어 칠색조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파이터 와 이쁜거 봐봐 쉐도우볼 딱 모은 다음에 쉐도우볼 오 피한다 이거지 뮤츠의 막치기 좋아좋아 오 이거 뭐야 오 잠깐만 필살기가 아니라 기본기술인데 발견같은게 나가네 뭐야 오케이 아 와 이게 기본 스킬들도 전부 다 그냥 공격이 아니네 순간이동을 오 순간이동 클라스 봐봐 잠깐만 오 필살기 잠깐만 이쁘니까 한번 맞아줄게 하트 떴어 뭐야 이쁜거 보송 오 프로포즈하는거야 지금 뭐야 이거 복숭아 아니야 나 필살기 안썼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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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좋아 좋아 됐다 됐다 전설의 포켓몬 뮤츠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좋았어 오 뭐야 메가 지나있어 메가 지나있어 오우 메가 뮤츠 Y가 되었습니다 피치참전 피치참전 칠색조 출동 와 전설 클라스 봐봐 하골에서도 빨리 잡아야 되겠다 다음 레전드는 태양이네 오 뒤에 있다 스피릿이 뒤에 있는데 잠깐만 얘는 왜 필살기가 바로 터지는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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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리오 별이 왜 나와 뭐야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로즐리야 이쁘면 단줄 하나봐 잠깐만 별도 먹었어 쓰고 먹었네 이치사한 녀석 좋아좋아좋아 안되겠어 잠깐만 커비는 왜 나와 오 잠깐만 커비가 먹었어 잠깐만 안돼 뮤츠 기술 생겼어 저번에 내가 강철이었다고 못보여준거 대신 보여주는거야 그런거 필요없어 잠깐만 너도 삼키면 안돼 안돼 뮤츠 커비가 되고있어 안되겠어 쉐도우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도망가 도망가 피살기가 자꾸 터져 안돼 좋아좋아좋아 피한 다음에 쉐도우볼 쉐도우 볼 좋아좋아 어 잠깐만 피살기 잡고 써 쟤 뭐야 안되겠어 염동력하자 좋아좋아 나도 써 나도 써 잠깐만 오케이 바보같은 녀석 뭐야 피살기 쓸랬는데 레전드 샤인 획득 요번에는 오 할아버지가 레전드네 실화소문이 왜 여기서 나오지 아 니 메탈이 두마리야 뭐야 아니 왜 똥치매 자꾸 뭐야 요시크래프트도 새로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특별히 요시의 능력을 보여주지 가자 설마 삼키면 메탈알이 나오는건가 보자 보자 메탈? 오 알도 메탈이야 이거 뭐야 좋았어 이제 필살기 연속으로 쓸 수 있지 가자 아 오케이 뭐야 박치기를 했던 이거 뭐야 크래프트보다 더 많아 허어 이건 대가족 수준이 아니야 잠깐만 필살기 한 번 더 가자 아 오케이 이제 연속이지 뭐야 이건 지구촌이 전부다 대동단결했어 요시지구 클라스 보송 실화소문은 대체 어디있는거야 잠깐만 마지막은 닥터마리오네 실화소문 내놔 실화소문 보러왔다고 빨리 레전드 아재 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오 저번에 샀던 팩에 나오던 그 포켓몬이잖아 전설의 제르하네스 등장 어디갔지? 오 나왔다 나왔다 6세대 전설 제르하네스가 나왔습니다 와 얘는 약간 사슴같은게 메갈로세로스를 모티브로 만들었나보네 잠깐만 날개 달린거 아닌가 페어리 타입이던데 근데 역시나 관상용이었구만 안되겠어 빨리 하골 깨고 6세대로 올라가자 제르네아스 획득 빛의 구역의 마지막 전설은 비크니티 얘도 포켓몬 아닌가 오 몬스터블 들었어 오 나왔다 나왔다 너가 5세대 환상이야? 뭐 썼어 뭐 썼어 잠깐만 얘 왜 필살기 또 찼어 아까 그 별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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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얘 레슬링 포켓몬인가 보네 우리 전설의 뮤츠를 샌드백처럼 때려버리잖아 안되겠어 우리 전설의 뮤츠의 눈빛을 받아라 역시 쳐다보기만 해도 기절걸리는거 봐봐 너도 필살기 썼으니까 사이좋게 한 번씩 지금이다 오 잠깐만 얘도 나왔어 내가 먼저 써야지 아우케 가자 아우케 오 이거 그냥 전체 공격인가 보나 사이코 브레이커 클라스 봐봐 환상 포켓몬 해방 드디어 빛의 세계에 모든 스피릿을 구원했습니다 남은건 어둠뿐 가자 드라큐라성 닌텐도에 드라큐라도 있나 헬가 늑대야 빨리 헬가 불러 아니면 피쭈 필살기 쓴다 빨리빨리 피쭈 피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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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잠깐만 이번에는 저 레오 아닌가 솔가 레오인가 잠깐만 스타팅에다 귀요미에다가 저 원숭이 아닌가 잠깐만 성원숭은 아니고 불란원숭이야 뭐야 이름을 모르겠어 얘네는 600쪽은 아닐텐데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구경 잘했어 이제 헬가 불러내 오 뭐야 뭐야 피쭈 필살기 썼어 피쭈 필살기 썼어 이거 뭐야 먹잇감을 놓치지 마라고 이거 퀄리티 뭐야 너만 멋있는거 쓰면 안되지 나도 쓸거야 가자 뭐야 아 잠깐만 한번 더 쓸 수 있어 지금이다 잠깐만 뭐야 망했어 망했어 됐다 드디어 첫번째 암흑보스를 찾았습니다 드라큐라성의 보스는 누구지? 누구야? 뭐야 이거? 드라큐라네? 뭐야 뭐야 이녀석 공격이 안되어 이거 뭐야 얘 키는 왜이렇게 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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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안통해 이거 뭐야 어떻게 때려야되는거지? 뭐야 무적이야 설마 머리를? 잠깐만 이거 뭐야 허어어 용암보소 머리를 찍어야되나? 아하 오케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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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실드 머리공격 좋았어 오케이 어떻게 때리는지 알았다 좋았어 막아 오케이 머리 찍기 좋아 한번씩만 때리면 되겠다 다음 바로 좋았어 이제 실드도 쓸 줄 아는 클라스가 됐지 머리 찍기 좋았어 좋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허어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좋았어 지금이다 찍어버리기 좋아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용암조심 용암조심 좋았어 오 껍짝이야 지금이다 찍어버리기 아 오케이 오 뭐야 벌써? 뭐야 와 역시 개굴 닌자 정수리 하나는 잘 때린다 뭐야 허어어 괴물이 됐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얘 물수리가 물수리가 찍어버리기 괜찮아 괜찮아 오 쎄쎄쎄쎄쎄쎄 찍어버리기 좋았어 아하 똑같이 하면 되겠다 좋았어 아 오케이 실드를 활용해서 좋았어 정속으로 상대해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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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닌자 파이터가 뭔지 보여주겠어 잠깐만 막아 잠깐만 막아야지 잠깐만 왜 보스한테 피싸기가 안되는거야 잠깐만 오 왜 위험해 지금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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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킥 개굴 닌자 파워 좋아 잠깐 잠깐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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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쉴드 쉴드 좋아 좋아 오케이 쉴드 쓰면은 원샷으로 깰 수 있겠다 좋았어 화이키봐봐 잠깐만 막아 좋았어 보스도 뭐 쉴드만 잘 쓰면은 원샷 원킬이구만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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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하나 맞고 오케이 좋았어 찍기 잘 피한 다음에 지금이다 좋았어 좋아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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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은 물수리검 잠깐만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별거 없구만 이제 칸트럴 좀 좋아졌지 드디어 어둠세계의 첫번째 보스를 격파했습니다 좋았어 어둠도 얼마 안남았네 다즈야 조금만 기다려 그럼 안녕 dan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